지난 주말 8세 간 정선군 임계면의 교회발 집단 감염이 마을 간, 시군 간 연쇄 감염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속한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강화가 지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상희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에 실마리를 제공한 인재군 확진자가 정선군 임계면의 행복한 성결교회를 방문한 건 이달 14일. 일주일 뒤 이날 함께 예배에 참석한 정선 주민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교인의 가족 1명이 속초에서 확진됐고 해당 가족을 속초에서 만난 지인들, 그 지인의 가족까지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선군 임계면에서 발생한 감염이 방문객 이동에 따라 인근 정선읍과 여량면에 이어 강릉과 속초, 동해 등으로 확산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작은 농촌마을이 갑자기 집단 연쇄 감염의 근원이 되자 주민들은 불안과 당혹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차만 뜨면 뜨면 서 있고 사람은 지나다니는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정선군에서 2,200명이 넘게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임계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확진자가 급증하면 주민 전수검사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연쇄 감염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